안녕하세요. 빨간체크입니다. 조일 알루미늄 1일차 청약 경쟁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 해제를 드는 12월 30날이죠. 주간은 신안, 금투 한군데고요. 30날 목요일이 마지막 날이죠. 올해 31일은 휴장이고 28일에 권리 공매고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실건주 모두 권리 공매가 다 가능하고요. 이 거래 앞에 권리 공매를 하면 목요일부터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건주는 균등 배정이 없고요. 100% 증거금이고 비례배정만 가능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인 및 기간 경쟁률을 보면 되고 6.46대 1이죠. 646만원을 청약한다 그러면 100만원을 배정을 받겠죠. 6.46대 1이니까. 100대 1이라고 하면 1억 청약을 한다 그러면 100만원을 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자기 청약한 금액에다가 경쟁률을 나누면 배정받는 금액이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요. 확정가가 1억 6억원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20, 40원으로 끝났고 한 500원 정도 위에 있죠. 내일 돈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100대 1, 200대 1 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실건된 금액이 46억원인데 실건된 금액치고는 적은 금액은 아니죠. 사실 46억원이고 최근 일봉차트를 보면 10, 70이 최저가였죠. 3개월 일봉차트를 보면 1,500원까지 갈 일은 없어 보이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는 20%, 15% 이 정도는 수익을 준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건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100% 확실한 게 없죠. 당장 내일 종합주가시수, 코스피가 어떻게 할지 향망도 모르는 판에 100%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런 거를 청약을 들어간다 그러면 한 80% 이상은 수익이 적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배정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청약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내일 16시까지니까 경쟁률을 보고 1억 청약에서 한 50에서 100만원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청약을 합니다. 내일 배정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정 및 경쟁률을 보고 그 다음에 종가를 보고 청약해도 늦지 않고요. 참고로 신한금융투자 계좌가 없는 분들은 승규 계좌 개설 이벤트가 있죠. 계좌 개설을 하면 국내 주식 2만 5천원 쿠폰, 해외 주식 상품권 2만 5천원, 해외 주식 추가 스타콘 2만 5천원까지도 있으니까 혹시나 계좌 개설하는 분들은 이거 받아도 혜택이 좋으니까 받아서 쓰면 좋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2일차 경쟁률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